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사고액이 1,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사고는 49건, 총 1,098억 2천만 원 이었습니다. 유형별로는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 2천만 원, 배임이 5건에 243억 6천만 원, 사기가 12건에 38억 7천만 원, 도난이 2건에 1억 1천만 원 이었습니다. 억건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 6천만 원으로 건수나 금액면에서 가장 많았고, 증권이 6건에 100억 7천만 원,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 1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횡령 유용 5건에 70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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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